상한가를 가버렸죠. 상한가 이제 신고가이고 알서포트는 지금 현재 제 계좌 내에서는 260.03%의 수익을 순식간에 내버리면서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 어쨌든 장 마감 기준으로 바이넥스 신고가 179.20%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 보통 더 늦게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게 뭐 예를 들면 2만원쯤 들어왔다가 80%의 수익률 정도 찍었다가 지금 막 아이고 이게 50%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오늘부로 153.52%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한 주도 팔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카카오는 누가 봐도 주식의 지윗자도 모르는 사람을 봐도 그래프가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다 갈 겁니다. 인생이 딱 한 번 오는 초대세 강세장이다. 이렇게 건전한 장과 광기의 장이 동시에 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네 단어 This time is different. No, this time is still same. 여전히 같습니다 이번에도. 왜?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과 몰려다니고 몰려다닌 안에서 안전하다고 안정스럽다라고 느끼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신 못 차립니다. 똑같아요. But this time is still same. Never change. What up, y'all? RPQ입니다. 전 재산에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 받고 또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제가 컨트롤 가능한 경험에 따라서 스택론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오늘은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보압인 듯 아닌 듯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쭈르르륵 빠져주면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1% 정도 하락 마무리했고요. 코스닥도 위아래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보단 덜 빠졌죠. 오늘도 코스닥이 약간 더 강한 장세였다. 그중에 특징 중 하나 보시면 코스피 쭉 전반적으로 쫙쫙쫙 푸른색 푸른색 푸르딩딩 멍들었죠. 쭉쭉쭉 빠져주는 와중에 버틴 종목들 특히 오늘은 카카오랑 이슈 있는 삼성 SDI NC소프트 게임즈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BBIG 중에 G게임 위주로 많이 버텼고요. 상위권에 있는 이 친구들이 버텨줌으로써 나머지들은 평균으로는 사실상 더 내려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가볍게 봐도 코스닥 또 프로딩딩한데 어? 뒤로 갈수록 약간 퐁당퐁당이네요. 즉 앞에 대형주 위주에서 거의 다 화이트 아니면 헬스케어가 많으니까 바이오 제약이 순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장을 조정해주고 상대적으로 사이즈 작은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더 올랐다라고 하는 중에 발견한 상한가 저의 종목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특징 종목 하나 알서포트 상한가를 맞아버렸지 모얌 해서 알서포트는 상한가 갈랑말랑 갈랑말랑 하다가 상한가를 가버렸죠. 상한가 이제 신고가이고 알서포트는 지금 현재 제 계좌 내에서는 260.03%의 수익을 순식간에 내버리면서 여전히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 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더 갈지 눌리고 갈지 나중에 각도 꺾였다가 눌릴지 횡보할지 갈지 모르겠지만 대세 상승장에서의 주도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세 상승장에서의 올라가는 롤러코스터는 중간에 뛰어내리면 롤러코스터는 죽는다. 안전바 꽉 잡고 가만히 있다가 도착했습니다 하면 내려야죠. 자 그럼 도착했습니다가 언제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새로 구독하신 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거의 매일 영상을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영상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것만이 제일 중요한 이유도 있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세뇌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저도 어떤 영상 어디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을 다 못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그래서 알서포트는 오늘 어요요요 1심바이오가 마이너스 22% 하락하면서 140.14%의 수익률로 떨어졌죠. 340%에서 어? 어? 그저께 340.13% 완전히 똑같네요. 왜 완전히 똑같지? 이때는 상한가 한 거고 이때는 22. 얼마가 떨어진 건데 왜 똑같냐 그게 주식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요날 상한가 맞아버렸지 뭐냐 하면서 8월 25일날 7940원에 안착됐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 2연상 맞고 22% 22.91%가 떨어졌는데 가격은 7940원 7940원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보니까 240.13%로 정확히 그저께랑 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즉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요거 상한가 보고 어제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고 요날 들어오신 분들도 거의 본전이다. 그런 마음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 12마리 7면조 이야기처럼 내가 12마리 7면조를 잡을 수 있을 뻔한 때를 기억해서 8마리 7마리 됐다가 다시 12마리가 오자마자 팔 수 있다. 그게 얼만큼의 기간을 어느 정도의 행보로 흥분을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돼도 그 가격대 다시 12마리 7면조를 잡을 뻔했던 때가 오면은 그게 자기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팔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눌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간다. 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언제? 대세 강세장에서 주도주 업종은 그 대신 지금 들어가라는 뜻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50%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6개월 1년은 버틸 정도의 마음가짐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갖고 있어야 끝까지 롤러코스터 상승에 도착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5% 요즘에 워낙 강세장이고 제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타이밍에 완벽에 가까운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100%, 200%, 300% 짜리가 있어서 이렇게 5% 오르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장마간 기준으로 신고가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저는 이런 종목 좋아한다고 그랬죠. 갑자기 상한가 따블 상한가 맞고 300%, 200% 이것도 좋지만 다시 200% 수익률이 빠졌다가 500% 갔다가 이것도 좋아요. 근데 물론 저는 훈련되고 단련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거의 없지만 지루할 정도로 조용히 가는 종목도 좋아합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오늘부로 153.52%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한 주도 팔지 않고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업다운이 없는 종목이 들어가긴 더 무서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보를 해도 이게 뭐야 행복이야 조종이야 라는 느낌으로 왜냐 업다운이 있으면 차라리 다운때 들어가서 과감하게 물리자라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죠. 마음의 심리에 훈련이 된 사람일수록 차라리 확실히 싸다가 있는데 까짓고 20% 30% 빠져도 근데 얘는 와 진짜 이거 지금 행본가 지금 조종인가 그냥 그냥 가죠. 그래서 바닥을 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안전바를 꽉 메고 그리고 바이넥스도 다시 3.62% 올라줘서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죠. 물론 어저께 장중에 거의 15%인가 제 기억에 치고 올라와서 200% 정도의 수익률을 찍고 올라왔지만 저는 이때 자고 있었습니다. 미친놈 자고 있었다고? 예 저는 거의 12시에 일어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새벽에 음악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늦게 자서 12시 전후로 일어나요. 그래서 잠깐 자다 일어나서 봤는데 그랬던 거고 그리고 다시 잤어요. 아무 의미 없어서. 어쨌든 장 마감 기준으로 바이넥스도 신고가 179.20%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여전히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인 이유고요. 마찬가지인 목표고요. 만약에 1희 1비 하면서 장을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라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어저께 200%의 수익률을 한 것을 찍었는데 180%도 안 되게 떨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보통 더 늦게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게 뭐 예를 들면 2만원쯤 들어왔다가 80%의 수익률 정도 찍었다가 지금 아이고 이게 50%야 뭐 이런 식의 느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다? 내가 내가 원금만 원금만 회복되면 팔아야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라는 심리를 주죠. 여러분 이 원금 회복 심리 본전 회복 심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봉전이나 원금이 여긴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12마리의 7명조 이야기처럼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을 챙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래량 보시면 올라갈 때 팔았다는 거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했지만 이 근처 오면 팝니다. 보통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언제가 그럼 대충 업종 전환 시기냐 혹은 꼭대기가 근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중에 코스피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댓글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게 주작이냐 아니면 한주 갖고 있으면 되게 웃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주작이거나 한주나 모의투자 하면 그냥 웬만한 거 다 갖고 있겠죠. 인기 있는 거 NC소프트도 사고 막 네이버도 사고 카카오도 한주씩 다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보여주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저는 지금 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와 카카오 네이버는 아니고요. NC소프트와 카카오는 제가 바닥짐에 샀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중간에. 야 인마 끝까지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좋은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린 4월 초중순에 제약바이오를 발견하면서 어? 이게 주도주다라는 확인을 하고 3월 초에 안 들어갔던 중순에 안 들어갔던 제약바이오를 들어가기 위해서 더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받은 것에 더 스탁놈 받고 제약바이오를 들어가면서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서 들어간 겁니다. 야 가지치기를 주도주로 하면 어떻게 나머지도 다 주도주였어요. 비슷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NC소프트 갖고 있으면 그 수익률이나 뭐 백몇프로 카카오 갖고 있었으면 그 수익률이나 카카오는 좀 많이 올랐네. 뜨씨! 라는 마음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도 다 뭐 에코프로비임 오늘 170% 이상 다 비슷해요. 결국에는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 5% 10% 더 먹겠다고 그런 욕심 버리고 차라리 업종 분산을 하는 게 낫다. 안전함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안전함을 위해서 한 그 제약바이오 분산이 수익률이 더 좋다. 한 달 늦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더 강한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자 그러나 요번에 새로 주린이로서 들어온 군중 심리를 더 갖고 있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위험해 라는 말을 들은 제약바이오는 테마주야라는 인식이 아직도 세뇌되어 있고 가격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가 진짜 중요하죠.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저라면 혹은 제 지인에게 말해준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업종 그리고 종목 분산은 기본 베이스로 한 상태예요. 당연히 스탁론 같은 거 안 쓴 상태에서 여유자금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만큼 훈련되지 않았다면 심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유자금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카오 사기 전에 어떤 심리를 줬냐면 뭐 좋은 종목인 거 알아요. 언젠간 올라갈 거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 진짜 가치투자자 혹은 장기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거 그냥 아무 때나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요. 평생 또 장이 무너진 다음에는 또 갈 거예요. 언젠간 뭐 수십 년 있다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카카오는 누가 봐도 주식의 지윗자도 모르는 사람을 봐도 그래프가 패턴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쯤 오니까 이거 다시 갈까 말까 이쯤 오면 팔아야 여기서 샀던 분들도 보통 이쯤 오면 다시 팔았을 겁니다. 패턴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생각했죠. 제가 항상 그랬죠. 군중 심리 대중의 광기와 반대되고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다면 반대로 가야 한다. 주식을 오래한 계속 지속적으로 몸닫고 있던 프로나 고수일수록 제약바이오는 테마야.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3월 바닥에서 안 들어갔지만 가격이 시장이 응 아니야 내가 정답인데 라고 하면 돌이켜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우리는 여러분은 틀려요. 가격이 시장이 정답이라니까요. 조금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세력이 정답인데 왜냐 세력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올렸다 내렸다 그림을 그리니까 세력이 모두가 아니게 만들어놓고 세뇌시켜놓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군중은 거의 틀려요. 항상 동학개미 운동 동학개미 운동하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달콤한 듣고 싶은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이번엔 스마트 개미 개미들의 승리 여러분 워런 버핏이 말한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1년 2년 3년 진짜 강세장이 다 끝나고 보십시오. 개미들 중에 극소수 정말 극소수 말고는 혹은 실력있는 극소수와 운이 좋은 극소수 빼고는 개미들 다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주식의 역사예요. 가장 위험한 내 단어 this time is different no this time still same 여전히 같습니다. 이번에도 왜?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과 몰려다니고 몰려다닌 안에서 안전하다고 안정스럽다라고 느끼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피같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신 못 차립니다. 똑같아요. this time still same never change. AI의 개입으로 컴퓨터의 개입으로 사고팔고 극단적으로 더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주식에 접근하는 0순위 주식시장은 현대사회 새로운 지배계층들의 양털깎기 시스템이다. 개미들 군중들 대중들을 그것을 깨닫고 파악돼서 제시 리보모가 말한 것처럼 군중에서 벗어나 just be a long wolf 외로운 늑대가 되어 그거를 파악하고 거기서 편승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양들의 한 무리가 될 것이냐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조종할까요? 지금 들어갈까요? 모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세력만이 안다고 이거 뭐야? 카카오 한 63조야. 각 나라에 있는 카카오 정도 사이즈 한 100개네라 한 제가 3600조 정도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박살납니다. 왜? 내일 뺄 거야. 정확히 9월 27일 날 올릴 겁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한 3600조 갖고 있으면 내가 사고 팔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1조 정도 갖고 계신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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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리도 몰라요. 1조 정도 막 스트립 막 조지 소르츠처럼 막 들이부어도 혹시 공매드로 기관들 몇 명이 사야 되겠는데 하고 사면 올라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다 공통이에요. 갈 겁니다. 끝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대중의 광고주 제가 표현하는 광고주 주도주가 시총의 사이즈를 움직이는 그 시대의 광고주인 주도주가 언제 끝에 사인을 줄 거냐 그리고 업종별로 BBIG 중에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웹젠, 게임 아니면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리노공업, 에코프로비엠 등등이 제약바이와 정확히 똑같이 끝이 올 거냐 그건 몰라요. 얘네가 자 주도주 자체 업종군도 순환하면서 가고 업종 내에서도 순환하면서 갑니다. 종목들이 그러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 BBIG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3개와 제가 주로 갖고 있는 코스닥 비슷한 업종들과 제약바이오 뭐가 먼저 될지 혹은 동시에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끝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오른 기간과 오른 폭 정도 여태까지 제가 보았던 모든 수많은 대중의 광기를 기준과 바탕으로 잣대로 재보면서 언론과 미디어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가격 쪽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되다가 엇돌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흔히들 말하는 표현하자면 뭐 3천장 뭐 헤드앤시올더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기간이 여태까지 주도주의 기간이 보통 이 정도 예를 들면 1년에서 2년 반이었는데 그 기간 안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그 놈의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 뭐 몇 번 하면서 못 들어 물론 또 갈 수도 있지만 대충 이 정도면 어깁니다. 못 들는다. 보통 이렇게 4번까지는 안 가죠.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업종의 변환이 올 때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혹은 바이오제약도 바이오제약은 아마 더 미친 듯한 광풍의 열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올린 지금이 왜 인생이 딱 한 번 오는 대세 상승장이냐 왜냐 IT닷컴버블이나 비트콘 열풍처럼 미친 대중의 광기의 장과 86, 87, 88, 89년도에 튼튼한 대세 상승장에 동시에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인생에 여러분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특히 50대 60대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더욱더 높은 확률로 인생이 딱 한 번 오는 초대세 강세장이다. 이렇게 건전한 장과 광기의 장이 동시에 온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광기의 장만 오거나 패턴이 건전한 장이 올 때는 많았지만 따로따로 동시에 왔다? 이런 장이 글쎄요 다시 올까요? 그냥 건전하게 광기의 장이나 광기의 장이 한 번쯤 더 올 수는 있죠 살면서 강력한 장이 저희가 뭐 제 기준으로 60, 70 노인이 됐을 때 그러나 이런 광기의 장과 건강한 장이 동시에 왔다라는 건 저는 진짜 딱 한 번 진짜 온 적은 제가 뭐 100살 이상 산다면 한 번쯤 더 양털 깎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왔을 때 일찍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건강한 주들과 광기의 정부 전체 그린 에너지 혹은 제약바이오 이런 동시에 왔을 때 다 가죠 지금은 진짜 지금은 오히려 건전하고 튼튼한 그런 주들이 더 안 가고 바닥에 길 때가 많아요 왜 다른 것들이 다 돈이 유동성이 쏠려드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가치투자자세요 그러면은 이번 장에 절대 안 가고 남들 100배 갈 때 그런 가치투자 하셔야죠 장기 투자로 언젠가 그게 갑니다 한 50년 30년 뒤 얘네가 다 꼬꾸려질 때 근데 그렇게 안 할걸요 그러면 자칭 가치투자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남들 100배 갈 때 난 1년 2년 3년 동안 바닥 더 기는 진정한 건강한 튼튼한 주식 몰빵에서 평생 갖고 갈 거다 라고 하면 제가 한국의 워런 버핏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라고 인정해드릴게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가치투자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런 형태 적당한 기간과 적당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군중의 심리가 모이면서 지수가 조종하거나 횡보하면서 몇 번째 조종인지 횡보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나 그리고 혹은 바이오가 동시에 혹은 순환하면서 못 들을 때 여러가지 제가 아까 말한 엘리어트 파동과 그놈의 삼천장 헤드앤실더와 기간과 상승률과 군중 심리 모든걸 종합해봤을 때 이거는 딱 무슨 함수방정식처럼 딱딱딱 뭐 X제곱 플러스 X 뭐 이런건 못해요 이런건 없고 경험과 초기 이해선건데 그때가 끝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지수는 끝이 아닐거에요 그때 걔네들이 박살내주면서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이중에 더간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거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비중을 지수를 그 다음에 끌어올려줄 종목 재판단하에는 트로이카 건설 보험 증권 그동안 못갔던 애들 그 1,2년동안 뭐 1년일지 6개월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박살날지 뭐 내년까지 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어 제약보요 이거는 끝나갈거 같은데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IT-SH 게임이 어 이거는 이거 진짜 넘어올른거를 넘어와서 지금 넘어올랐다는 여기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땐 넘어올랐는데 조종하나 더 가나 이 수준입니다 이 박살날 때쯤 그리고 막 이렇게 될 때쯤 오히려 저는 스탕론을 줄이고 대출도 줄이고 음 아직은 안 줄일 수도 있겠다 이때쯤 갈 때수록 점점 올라갈수록 비중을 점점 트로이카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예안영상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떠들어낼거라고 나중에 아 왕의 기원 트로이카의 기원 이럴거라고 지금은 보초병 정찰병만 보내놨죠 아주 살짝 그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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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끝나면서 제약바이오가 꺾이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 올랐기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 철학 기준에서 다시 뭐 호텔이다 항공이다 이런게 다시 가겠죠 그게 뭐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줍줍 줍줍줍줍 지금은 정찰병 옮길거에요 조금씩 그리고 지수가 이거 지수입니다 지수 김지수씨 죄송합니다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지수를 이때 지금 여기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표현해드리면 여기가 한 2500 뭐 한 3000 아 기분 좋다 그죠 3500 제가 대예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수 5000간다고 5000 미친놈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깎아서 5000이라고 원래 예전에 2,3년 4,5년 전에는 지인들한테는 만포인트 7000포인트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2,3년 사이에 아주 개폭망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반타막 깎은거에요 저도 할인으로 5000포인트로 그리고 5000포인트 지수 코스피 기준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들면 근데 이거 딱 맞으면 진짜 예언 3500에서 다시 뭐 한 4000에서 오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혹은 얘네들 다 제약바이오가 꺾이면은 아마 코스탑은 꺾일테구요 이렇게 한 뭐 2000, 2500 갔다가 3000까지 가면 더 좋구요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보세요 정확한 디테일의 날짜나 지수는 틀릴지 몰라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때 예전에 올려드린 대예언 영상에 그림까지 그려드리는거에요 요번에 요때 꺾이면서 주도주가 전환할겁니다 얘네도 보험증권은 건설 뭐 트로이카 계속 오를거에요 그러나 슬슬슬 오를겁니다 제가 말한 하나손해보험 뭐 데린비엔코 증권주 다 갈겁니다 어떤거 갈까요 그중에 몰라요 제가 제약바이오 시총 사이즈별로 다 산것처럼 힌트입니다 미리 가실 분들은 미리 가세요 근데 개고생할겁니다 지금 가면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건설 사이즈별로 다 살거구요 아마 코스닥 위주로 더 보험도 그냥 사이즈별로 다 살겁니다 근데 보험은 하나손해보험 위주로 많이 살거고 증권은 진짜 다 살겁니다 사이즈별로 항공은 뭐 항공 몇개 없죠 다 사봤자 ETF는 여기서 제가 끝까지 가져갈거는 ETF밖에 없어요 ETF는 지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100번 이상 말한거 같은데 지수 지인들에게는 그냥 ETF 사라 모르겠으면 내가 맨날 알려줄수도 없고 이렇게 내가 디테일하는 것처럼 이때 비중을 옮기고 이때 옮기고 금액도 다르고 심리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래서 그냥 ETF 사라라고 말한겁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실제로 그냥 코덱스 레버레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레지 이렇게 두개만 다 들어가있는 친구도 있고요 코스피만 들어가거나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막 자기는 ETF 안하고 막 이런거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자기 선택이죠 지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직접 카톡하고 만나서 얘기해줘도 결국 자기 선택이더라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알아서 선택하시고 틀리면 책임지시고 수익 얻으시면 여러분이 안목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리 어쨌든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을 상대적으로 몇개가 거의 대부분이 꺾이면서 요 친구들은 이 친구들 업종 종목이 꺾이면서 살살살살 올라왔던 트로이카 애들이 이때쯤 3500진부터 예를 들면 3500진부터 올라가면서 장을 끌어올릴겁니다 평균 근데 어떻게 될거냐 대부분의 개인들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요 스마트개미라고요 어떻게 될거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 한참 올라있는 BBIG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안전하다고 느끼죠 군중이 그렇게 느낄겁니다 아직 더갑니다 장에 더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마치 삼성전자가 한 10년 올라주니까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처럼 액면 분할해서 막 5만원 막 싸진 것처럼 보이니까 여전히 200만원짜리인데 그러면서 스마트개미 그놈의 동학개미운동에 대부분은 여기서는 주도중에 바뀌었는데 아직 주도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십시오라는 유튜브나 TV채널에 훌륭하신 분들의 말을 듣고 꺾이기 시작한 혹은 횡보하기 시작한 BBIG에 들어갈겁니다 저는 올라갈 때 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넣어주면서 꼭대기에서 그 1년에서 2,3년 동안 가지 않았던 장을 주도하지 않고 슬슬슬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올라왔던 아이들에게 비중을 왕창 옮길거에요 이때쯤 이때 보입니다 언제냐고요 제가 그랬죠 모른다고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지수랑 숫자를 써줘서 김지수씨 보여드린거고 그런데 진짜 이렇게 되면 소름 저도 소름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해주셔서 나중에 퍼뜨려주세요 왜 저도 거의 매일 즉흥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떤 영상인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성토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언제냐 몰라요 이때 이때 매일매일 기록의 영상을 일찍 올려드릴거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힌트 얻으시고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Peace out Peace out